당장 내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노후를 준비해 집 마련해야 되고 지금 애도 키워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이 두 가지만 어떻게 쓰지 말고 제대로 모으셔라 2, 30대 연금 준비 이렇게 해라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연령별로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많으시죠? 오늘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20대, 30대의 연금 준비 솔루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 30대는 연금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조회수 별로 안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제가 아무리 상담을 해봐도 진짜 50, 60대 급하신 분들은 연금에 관심이 많지만 2, 30대는 아직 멀었거든요 사실 관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2, 30대가 있다면 혹은 부모님들 중에서 2, 30대 자녀들의 연금 준비에 대한 제안을 해주실 수 있다면 이 방송 보시면서 2, 30대 연금 준비 이렇게 해라 라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 2, 30대 어떤 사람들이죠? 일단 학교 돌아갈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치열하게 입시 경쟁하는 세대들입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학교를 졸업했지만 사실상 취업난이 겹쳐서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죠 거기다가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값은 상승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 2, 30대의 대부분 거의 절반 이상이 결혼 포기했습니다 구직을 포기한 사람도 있고요 내 집 마련 애초에 포기했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걸 포기한 상태의 2, 30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노후 준비하라고요? 당장 내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노후를 준비해 더군다나 지금 뭘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노후라는 것은 3, 40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준비해도 중간에 계획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어서 이미 준비했던 거를 포기하거나 해제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경우가 더 많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2, 30대에게는 노후 준비를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겠거니와 노후 준비를 뭔가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솔루션을 제안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감안해서 노후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2, 30대를 상담하면서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드립니다 뭘 더 하려고 하지 마라 기본만 해라 기본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기본만 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뭘 더 하려고 하지 마라 더 할 돈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집 사고 결혼하고 이런 거 해야지 노후 준비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 30대의 연금 준비 어떻게 되는지 그 기본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 소홀히 하지 말고 납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적연금은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국민에게 강제하고 있는 연금입니다 여러분이 내기 싫어도 소득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내야 됩니다 월급 받으면 월급에서 9% 국민연금으로 납부합니다 이거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시고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프리랜서 분들 국민연금을 연체하거나 안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국민연금 반드시 최소 금액이라도 내서 기본으로 할 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퇴직금 제대로 모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직장을 이직하는 일이 거의 없었고 한 번 다니는 직장 끝까지 30년 다니셨습니다 퇴직금 중간에 중간정산 한 일도 별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나면 퇴직 시점 55세, 60세에 적게는 1억, 많게는 2, 3억의 퇴직금을 받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는 이직이 잦죠 그러다 보니까 이직하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그냥 일시불로 정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냥 해지해가지고 다 써버리시죠 이러다 보니까 직장을 이직하는 과정에서 퇴직금이 제대로 쌓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퇴직금을 그냥 그때그때 써버리면 당장은 좋겠지만 나중에 50대, 60대가 되면 후회하게 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특히 퇴직금 소홀히 하셔가지고 퇴직금 안 모으거든요 자영업은 퇴직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나면 사업이야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퇴직금이 없어가지고 어려워 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개인적으로 IRP에 모여있는 퇴직금 쓰지 마시고 제대로 운영하셔가지고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액이 적다고 해가지고 소홀히 생각해서 그냥 깨버리고 이러지 마시고 이게 티끌 모아 태산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IRP에 퇴직금 모으셔가지고 이거 50세, 60세까지 최소 1억에서 2억 이상 모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만 하십시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국가에서 뛰어가는 국민연금 내시고요 열심히 일하면 퇴직금 쌓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만 어떻게 쓰지 말고 제대로 모으셔라 그리고 나머지 노후 준비는 40, 50대 가서 고민하면 된다 개인연금 준비한다 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집 마련해야 되고 지금 애도 키워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기본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학생 때 공부할 때 그런 건 못 느끼셨나요 그냥 초등학생 때부터 어릴 때부터 알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은 좀 이상한 애들이에요 애들은 놀 때 놀아야지 어렸을 때부터 안 놀고 공부하는 애들은 내가 보기에는 정상이 아니야 좀 놀 땐 놀아야 돼 자 그런데 놀 때 원없이 놀고 나면 언젠가는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건 누구나 와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공부한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놀 때 기본기를 다져둔 친구들은 기본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면 실력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놀 때 너무 원없이 노는 바람에 기본기도 없는 상황이라면 진짜 공부는 하고 싶은데 처음부터 하려니 막막한 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가 오는데 그때 일탄력을 받아서 공부하려면 내가 놀 때도 기본적인 공부는 해야 된다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40, 50대가 되면 당연히 내가 연금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연금을 준비할 때가 올 겁니다 근데 그때 기본적인 국민연금 퇴직금도 제대로 쌓아두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노후 준비에 굉장히 막막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준비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금에 관심이 없지만 국민연금 퇴직연금에 대한 기본만 준비해두셔도 여러분이 나중에 40, 50대에 그제 가서 노후 준비한다고 했을 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기본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 30대의 노후 준비 마지막 세 번째 솔루션입니다 세 번째 솔루션은 연금이 아닙니다 개인연금보다 개인 능력을 더 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젊으신 분들이 투자하기 위해서 ETF도 사고, TDF도 사고, 여러 가지 주식도 사고 이렇게 많이 하신 분들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20, 30대에 있어서 내 돈으로 준비하는 투자 1순위 뭘까요? 주식, 부동산, 연금, 코인? 아닙니다 20, 30대에 있어서 가장 좋은 투자 1순위는 내 자신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젊은이들에게 드리는 세 번째 노후 준비 솔루션은 바로 내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젊은 분들 중에서 조기 은퇴하겠다 파이어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5억, 10억 모아가지고 40대 은퇴해서 그걸로 이자 받으면서 수익 받으면서 평생을 보내겠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런데 개인이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벌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돈놀이만으로만 하면서 내가 수익 내서 살겠다? 이거는 실제 해보시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본을 통해서 소득을 만들어내겠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소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자본으로 추가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과 개인 능력과 개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자본 소득만으로 사라진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나이 드신 분들이 퇴직합니다 그런데 퇴직하면 쉬고 싶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한 3개월 쉬다 보면 이제 근질근질합니다 쉬는 것도 재미가 없어요 내가 뭔가 생산력인 일을 하면서 쉬어야 재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휴가를 가도 열심히 일하다 휴가 간 게 재미있는 것이지 맨날 놀면서 휴가 가면 그 휴가가 더 재미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젊으시다면 연금에 대한 준비, 투자, 주식 부동산 이런 것들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의 능력 개발하는 투자를 먼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달에 내가 10만원, 20만원 주식 살 돈 있고 연금 가입할 돈 있다면 차라리 학원 다니면서 내 개인적인 능력을 더 개발해서 여러분의 생산 능력을 더 향상시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금박사 구독자가 30, 40만 명 되는 유튜버로 성장했고요 대한민국에서 연금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드리고 있고 개인적으로 사업도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게 되기 위해서 연금박사는 20년간 꾸준하게 연금에 대해 준비해 왔습니다 제 역량, 제 능력을 개발해 왔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사회에 연금의 시대가 올 것이고 그때 연금을 알려드리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 가지고 20년간 연금 외길 걸어왔거든요 그것이 바로 저의 연금박사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능력을 개발하신다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겁니다 지금 내가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배당을 받고 이런 것보다 여러분 개인적인 역량을 개발해서 개인의 가치를 더 키우는 것 이것이 20, 30대의 노후 준비에 있어서 더 중요한 방법이다 꼭 명심하셔가지고 여러분 노후 준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여서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다 해주신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여러분 개인 스스로 잘 준비하셔서 행복한 노후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연금 준비하시면서 혹은 투자에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연금박사 상상센터 전화 주십시오 저희 센터는 50, 60대 어르신들만 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20, 30대에게도 연금에 대한 올바른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 가진 모든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 30대 여러분의 활기찬 인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박사 이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이어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5ologia 3 4 4 감사합니다.